달라져! 어떻게 되려옵지? 어떻게 되려옵지? 아 귀여워! 음악 듣대요! 귀여워! 먹을 때가 제일 예쁠 때 냠냠!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그동안 내 배달 내 배달 이제부터 네 거야 사랑해 사랑해 아 대박! 대박! 저희 지겠는데요? 너무 잘했었는데 아니 너무 귀여워! 딱 좋아! 딱 좋아! 왜 이래? 딱 좋네! 진짜 너무 잘 끝났어! 고영이 형 딱 좋은데 오늘 더 좋고 싶어요 맞아요 고영이 형 이게 첫 소절이 힘들고 내려... 내려... 내려오니까 괜찮아! 맞아요! 우리 형 형 또 한번 골라보시죠! 왕 엄마로 돌아가라! 뿅! 뿅! 아! 아! 아까 상빈이가 있어! 진짜 시청자 형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호 형이 꼬집이 있어! 아! 이거 잘 어울려! 호영이 형 올래! 언더스탈러 아! 야! 진짜 선배님께서 큰 마음 놓고 또 저 호영이 형이 또 팬들한테 꼬토 형으로 오고 야! 맞아 맞아! 그래! 호영이 형도 나에게 나이 있어야 돼 야! 다 닳아라! 다 닳아라! 어차피 미안하니까 다 닳아라! 야! 중독성 있네 계속 하고 싶어 어! 어! 안경 떠! 야! 역시! 아! 야! 재밌다 이게! 안경 벗으면 진짜 멋있겠다! 진짜 앞으로 활동 자제할게요! 예! 알았어! 사랑하라! 땡! 음악 주세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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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냠냠! 누구보다 제일 귀었네 누구보다 제일 귀었네 아! 아! 뽀동 뽀동아! 내 배차! 어! 어! 내 배차! 어! 어! 이제부터 네 거야! 어!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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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왕이 대화하셨습니다! 제가 단언컨데 네! 어! 아! 아! 제 입덕할 것 같아요! 아! 진짜 입덕할 것 같아요! 그쵸! 입덕할 것 같아요! 그쵸! 입덕할 것 같죠! 네! 아! 아! 정말 죄송합니다! 선배님! 감사합니다!